Q. 이 분은 아이비로 읽었다고요? 아니, 2분을 에비로 읽었다고? 홀리볼리 어 왔어 에블 아 네 왔습니다 어 에블 왔어 에블이요? 에빌 에빌 이불 아닌가요? 이미 늦었어 아들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인텍스5님 아 땡큐 팔로우인 너 요거 하지마 에버헬티 진짜 너 요거 하지마 진짜 너 진짜 너 너 팬다 진짜 에이 아쉽구나 어 진짜 창피해 진짜 헉 이불이 에이 이.. 네 다녀오세요 에 Esta Akray 그냥 한국말 해봐 한국말 한국말은 다 알아듣지 아니면 그냥 물병 한번 흔들여